디바 궁합니라 디바 궁합니라 차에서 가만히 있는거?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잠깐만 에르미 저기요 빗깎이는 속도가 빨라요 두번째야 두번째야 아잠깐 저기요 사배! 요번 요번 요번에는 랭킹 좀 올려놔야지 전 시즌에는 너무 놀았쓰 컨셉 베그하고 오 차 들어온다 오케 오케 유아지 저 총 구함 저 총 안나오 저 권총 쟤들 총 있을거에요 한명 총있네 한명 조졌어요 아 아까 누가 쏘긴 쏘더라 바로 붙을게요 무제님 가요 저 가요 조총이긴하지만 도둑 도둑 아악 사이가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사이가 라스트 제발 라스트 라스트 제가 라스트 개피에요 개피 졸라마이 때림 나이스아아아아아 나이스아아아 아 눈쟁이님 오랜만에 30분 관전하나 했는데 아 내가 실수한거야 잘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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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실수한건가 잘하심 잘하심 얘들이 아까 총소리는 장본인이구나 네 아까 차타고 오다가 내려가지고 총쓰더라고 오토바이가 총 들고 있을거 같아서 불안했는데 못잡았어 금방 차타는 애한테 총알 너무 많이 소유해가지고 우우우 카타니 찐 칙 나 지금 다이소 메타 진짜 다 있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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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 좋아 총어넣으면 다 있어 진짜 사베율 레돈사 보정기 탄띠 칙패드 소염기 앵손 습궁! 좋아 좋아! 습궁이야 습궁이야 좋아 좋아 뚝배기를 그냥 다 깨버릴꺼야 자 부품 팝니다 어떤거요? 아 다있어요 어 수직손잡이하고 어 뭐야 SMG 탄창하고 음... 아 SMG 탄창은 안보험 아... 손잡이 수손은 있음 앵글 줘도돼요 수손은 있음 수손 수손 얼마 제시요? 어... 붕대 다섯개 수고 아... 안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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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푸 안서요 아 잠깐만 뚜껑 다운그레이드했어 잠깐만 하하하하 인두끼가 있었는데 일두그로 막 컸어 어디갔어 인두 어디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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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털었나 누가? liest 옥 석궁화살통 가지고 계신분 제시점 비싸게 삽니다 급구합니다 화살통급구합니다 아 가근간 하 하필통 비싸게 삽니다 하필통 많이 contains 하필톤 파실분 그거 필요하나? 보정기? 화살통이랑 화살통 화살통하고 4배율 삽니다 화살하고 아이고 드링크 그러면은 수손필요? 아있음 수손있음 직푸드필요? 직푸드필요? 화살통 화살통 삽니다 소녀 회 broccoli 나 выпол던 알기 afraid 하지만 당분 대답 좋습니다 as dagen 저집에 이집에 뭐있어? 빨리 와 화살통 어... 직배드 탄팀 필요없으면 버려요 네 네 맛있는 눈쟁이 저분 아까부터 장사만 하시네 들고자마자 컴퓨터 빠이고 어! 사별을 떨어뜨렸어 그냥 가요 사별을 없어도 내가 다 이기 안 떨어뜨렸잖아 어디 어디요? 내 생각에 저거 뻥이다 거짓말인데 이거? 아니 딱바닥에 없잖아요 어 저거 같은데? 여기다 떨어뜨리면 안부임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아 나 운전 안해 내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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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다 나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딜 딜 딜 안입고 차에서 내리는거 안해봐야겠다 아 디바궁 우와 그거 실패하실듯 좋은 나무를 한번 찾는다 디바궁 갑니다 차에서 차에서 가만히 있는거? 아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ㅋㅋㅋㅋ ㅋㅋㅋㅋ 술까?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일단 저기 안탄감 다행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그런거 좀 미리 말해줘야지 죽어 뭘 좀 상태가 좋다 안좋다 이렇게 브리핑하란 말이야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가 아 나 막 드린크 다 남아져가지고 드린크가 끊어 하나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잠깐만 에눔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기요 저기요 저 비깍게는 속도 빨라요 저 두번 죽었어 두번째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요 사베을 떨어뜨려 사베 사베여 오케이 오케이 사베용 오케이 아리랑치기 졸였다 가진 것도 없는데 아리랑치기 내가 받으세요 가진 것도 없는데 다 탈렸다 아싸 다시 얻었다 전판이 나보는 것 같다 님 구상 맨입을 얻으심? 오케이 저기요 저기요 그 차 지금 못가져 못가져 지금 에이 이거 갖고 갈 수 있음? 갈 수 있음? 갈 수 있음? 알 수 나한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날치 좀 가셨는데 혼자 오실려고 아아 아아 힘들지? 생수 먹고 와 생수 제발 열려넣어드림 탔다 열려넣어드림 오케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어디로 가야죠 아저씨 어디로 가죠 파밍 필요하신 분 저요 저요 갓카 한번 조져볼까요 갓카 뭐 털렸으면 사람 파밍하고 피 battalion 맑거 앗 앗 앗 앗 흡 앗 아오 좋아 오 자 뒤따라서 앞구르기 했다 배그 소리 크게 내면 게임에서 세지나요? 내 캐릭터가 조금 세집니다 오오 파밍돼있다 파밍돼있다 털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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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누미는 안보이는데 파밍돼있어 나름 데려 봐야겠다 여기서 내려드릴게요 넵 여기도 털려있다 아 저 털려있다 여기 내렸나본데? 다 털었는데 나름 그쪽 털려있어요 마을 다 털렷돼여기 파밍은 힘들거 같다 애들 뚝배기 따고 얻어야 겠네요 으흠 내렸다 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여기서 내려둔 이쉬 Leec 어? 님 지금 우리 쏜거? 아니 죄송합니다 돈 좀 있어요? 아저씨 형씨 저 여기 형씨 이거 F 눌러봐요 여기 여기 볼트라도 F 눌러봐요 아저씨 볼트라도 오토바이 헬멧 F 눌러봐요 에? F요? 네 어? 어? 잘못 눌렀어 F 누른다는게 죄송합니다 F 누른다는게 잘못 눌렀네요 아 괜찮아요 지금 F 누르고 있어요 후장이 있죠 후장이요 저 먹을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 저 먹을거 없어요 제 머리에 와이파이 터지는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차! 화살 좀 움직이면 안될까요? 볼트 볼트 어깨 이거 머리 뽑아가세요? 뭐하는 하나 어깨뻑어갑 흐흐흐흫 여기 뒤에, 뒤에 뭐 목 뒤에 뚫렸 Apollo 이거 어깨 뽑아감? 오! 에어들아 에어들아 빨팽이 2개 어디요? 나 치료하고 갑니다 가까움x2 가깝다고요? 나 치료하고 그냥 여기서 천천히 갈게 오! 진짜 가깝다 차 2개 간다 아 근데 차 2개 간다 조지고 어쩌? 템 오! 걸어서 뛴다! 240에서 언덕 올라오고 있어요 오케오케 쟤들 잡고 템 먹죠 두파티 오겠다 차탄 애들하고 뛰어온 애들 어 보인다 SW에 3명 어 왼쪽에도 있다 SW SW 보급쪽에 SW 사람 엄청 많아요 200정도 되겠다 걔들 카고팔 있어요? 아 이거 화잘때면 어디 숨어도 그냥 보이겄네 보급쪽에 붙었어요 지금 2명 와 능선위에 SW 능선위에 1명 카고팔 엎드렸다 나무 뒤 2명 2명 SW 2명 보급에 1명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 언덕위에 SW 240 능선위에 2명 언덕위 3명 언덕위 3명 2명 능선위에 하나 있던 놈 두 발 ak 삼성 제일 muitos 지 제약회 잡으러 갈게요 기절 나 죽인 놈 기절 차한테 도와요 버기 나 지금 살려드릴게요 애들 또 어디있지 모르겠어요 버기한테 도운다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쟤 바로 앞에 진짜 차 온다 차 온다 잠깐만 논쟁이를 살리고 있거든요 두 명 왔어요 내가 지금 논쟁이는 쪽에 안 보여 두 명 합류했어요 언덕 못해라 아 저 바로감 진짜 저 거의 한 20m 앞에 있어요 두 명 능선 다시 올라간다 애들 아 나 탄이었네 아 아 뒤에 서 있는데 뒤에 서 있어 나 지금 날 앞에다 아 없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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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네 두 명 붙였어요 36에 떠나 아 내 앞에 또 내 앞에 또 내 앞에 또 내 앞에 또 엎드려있어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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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못봤네 백모습 여기 하얀색 커브들 여기여기여기 파일럭 파일럭 파일 파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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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파일럭에 엎드려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죽여줘 오와 뭐 끝 끝 끝 더있어 다른 파티 더있어요 일단 나 살리고 보금 먹은 애는 죽였죠 어 다 죽인거에요 네 길린 죽었어요 그러면 그 길리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3렙 가방 그리고 1분남음 저 드링크 진통제 6개 드실분 저는 괜찮 여기 카구팔 풀셋있음 8배우라고 4배우 필요하신 분 저는 필요없고 석궁 화살통 삽니다 하하하하 아직도 못가 이게 다음 자기장 엄청 아파요 진짜 무지하게 아픔 이거 멈추면 진짜 뒤지게 아픔 어 근데 자기장 느린데? 아니구나 굉장히 빠르시구나 굉장히 빠르시구나 우리 오른쪽 오른쪽 아기들 둘 뛰고있어요 눈 봐 지금 오른쪽 오케이 제가 빨리 가서 처리함 어 나 태워가면 안됨 아 할 수 있음 조젓다 어 어 앞에 4명 오 뭐야 내가 얘네 그냥 내가 얘네 그냥 내가 얘네 잡으리 그냥 일단 달림 마무리 편집점이 못돼요 내가 얘네 다 잡았어요 뭐야 뭐야 다 잡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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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대릴로 가면 대릴로 가면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아 아 2 1 대릴로 가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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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저기 앤 이쪽에서 쏜다 우릴 쏘요? 어 나 쏜 근데 후라이팬 맞음 후라이팬이 아프대 이쪽에 2명 있었잖아요 여기는 능선 아래라서 안 맞아요 걔들이 쏘는건 이쪽까지 오실 수 있어요? 이쪽까지 오면 못장냄 안 맞을텐데 어 여기 여기 언덕에 약간 올라간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센터 1평집 오면 좋긴 하는데 저쪽에서 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은 둘이 그냥 가고 네 아 딜리니까 외곽에서 천천히 들어갈게 아 오케이 뚝발게 조심하세요 화이팅 아 여기 1평집 먹읍시다 아 저기 보인다 평지에 애니 예 여기 1평집은 클리어 없어요 일단 한명 기절 오케이 1평집 클리어 그 뒤에 뒤에도 더 있구나 너 사람이냐? 아니구나 아 남은 1평집이구나 센터에 있는게 남은 1평집 작살 낼게요 저 60쪽에 한명 언덕 아래에 있거든요 핀좀 계속 어 약간 능선 올라가서 요쪽에서는 안보여요 저희 자리가 좋은게 여기 지금 앞에 능선 약간 내려온 곳이라서 뒷쪽에서는 저희 쏘기 힘들거든요 60쪽 60조만 클리어하면 자리 좋음 60조만 클리어하면 자리 진짜 엄청 좋아 아까 60 뛰던거 하나 어디갔지? 사람인줄 누워있을거 같아요 얼굴을 보여라 친구야 집 쪽에서 오지게 싸우네 60 나머지 클리어하면 집 쪽에 있는 내가 마지막 파티 같네요 60쪽에 한명 있을거 같은데 네 저 한명 봤어요 한명 한명 내가 한명 잘랐거든 남의 1평집 까지 붙어야돼 남의 1평집 쪽까지 붙을게요 갔어 얘네 그냥 가해 쟤 쓴다 60 어디? 끝 뭐야 끝났어요? 60 끝 나이스 나이스 그럼 저희가 자리 엄청 좋아 네 평지 뛰어오는거 잡아오면 돼 평지 뛰어오는거 잡아오면 돼 평지 뛰어오는거 잡아오면 돼 집에있을걸요 집에 네 마지막 총소리 들리는게 집 쪽이었으니까 집에서 뛰어나오겠지 뭐 얼굴 보여주세요 네 버기타고 조금 능선 위쪽으로 돌아봐야지 차있어요 차있어요 아악 과연 누가 잡을것인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대수수 모사 대수수 막타킹 아 막타킹 아 다 때려놨는데 대수수 모사 헤헤 엉 아